세탕째 운이 좋아서 세탕째 하고 있습니다 세탕째 시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어제 미리 잡아놨던 아침에 9시에 반에 상차해서 용당에 하차하고 거기서 근거리 6km 범일동 가서 상차해서 강서 생곡동에서 그쪽에 하차하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밥 먹고 앉아있다가 김해 유화동에서 12km 떨어진 김해 유화동에서 지금 치료로 갑니다 이것이 꼭 김해 대동에 하차하고 나면 이제 저는 집으로 가서 집 근처에 가서 주차장 타고 차놓고 운동 갔다가 저녁 6시에 우체국 상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 4탕 운졌네 오늘 오늘은 총 4탕으로 우체국 강차기 때문에 내려놓고 내일 거까지 볼 수 있으면 내일 거 미리 잡아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6km 넘었습니다 자 상차까지 렛츠 기릿! 헷갈러우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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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운전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이제 언제 가는지 보고 있어요. 눈 깜짝하면 1시간 지나고 눈 깜짝하면 1시간 지나고 진짜 시간이 빨리 갑니다. 야속할 정도로 우체국 수정에서 만나요. 우체국 수정에서 만나요. 근데 딱 좋네요. 오늘 올라가면 언제 집에 갈려나. 저번주에 하루도 못 가는데 오늘은 집에 갈려나. 오늘 집에 갈려나. 요번쯤은 집에 며칠 갈지 좀 안 들어가도 됩니다. 돈만 많이 걸면. 돈 많이 갖다주면 집에서 좋아하고 해줄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이 곧 행복인 것 같아요. 더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높여야지 행복을 또 좀 더 빨리 좀 행복을 느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돈 없고 진짜 힘들면 행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? 열심히 버려야죠. 행복하기 위해서 이 신호 끝나면. 바로 렛츠기릿! 하겠습니다. 렛츠기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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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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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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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